마지막에 이러고 있어. 야, 장입니다, 장입니다. 야, 대박. 형, 그래도 우리가 이걸, 저기요. 아저씨들, 여길 것 같아요. 이게 그렇게 좋나, 이게 재밌는 거예요? 자, 이거 잘 가려. 형이 연주를 하고 우리가 노래 부를게. 5, 6, 7, 8 나는 날이 불러줘, 불러줘, 불러줘. 나는 날이 불러줘, 불러줘. 이루어져, 그 액션. 두 팬은 집에서 어떻게 노냐? 신명나게 코도녹이죠, 인턴. 촛불을 끕니다. 어떻게 해요? 콧바람으로요. 신명나게. 두 명씩 짝을 지어 이불을 말며 굴러가 이불 끝에 있는 초 세계를 콧바람으로 끄고 돌아온다. 가장 빨리 출발선으로 돌아오는 팀이 승리. 제 생각에는 이 게임의 히어로는 찬성이에요. 아, 왜요? 코평수가 넓기 때문에. 일단 유력하면 휴벌고요. 화장실 나오고 싶은 사람? 저요. 저랑 쿤이랑 할게요. 난, 난 준수형. 준수형이 콧바람도 쎈데요. 여기서 옵션이 나와요. 옵션이 나와요. 벗으면 나옵니다. 벗으면 나옵니다. 소방구. 소화기의 그 원리는. 소방구에요, 소방구. 골랐을 때 저한테 전화해주세요. 소방구, 수뇌, 준수. 갑자기 노인정에 온 것 같아요. 준수형. 보호색이야, 지금. 준수씨. 카메라를 보고 평소에 준호씨를 어땠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. 에휴, 좀 더하지. 하하하하 주수형이 이상한 거 아니죠. 1 2 시작 시작 나야 돼 흠, 흠, 흠 흠, 흠 흠, 흠 흠, 흠 흠, 흠, 흠 흠, 흠, 흠 흠, 흠 흠, 흠 흠, 흠 흠 일어난 19초 8일입니다 일어나는 것 까지? 다 완전히 이불을 벗으시네 우리 이렇게 팀 메이트끼리 이렇게 게임하는 것도 오랜만이잖아요 팀왕을 쎄쎄쎄 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방송 처음 만나네 우리 생각하기엔 진짜 이상한 애들 같아요 뭐예요? 손잡고 세스 사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방 안에, 방 안에 초필 깔아놓고 융단 같은 거 깔아놓고 세스 사는 거 둘이 껴안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? 네 이거가 이상하지 누가 봐도 이상한 애들이구만 반드시 꼭 우승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 안에 이렇게 초를 깔고 융단을 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, 그래 미군이 혹시,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거 알아요? 방 안에 초필 깔아놓고 이상하게 저는 약간 공룡이 되는 거 같아요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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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샤님 전체면 다 샤님 전체면 나 샤님 전체면 다 샤님 자체면 다 시끼들 잡아 다 알아 굴우러워 맵글들아 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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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오세요 샤님 해외 수술 툭툭툭툭 툭툭툭 툭툭 나 코 물라와 오 차장님 진짜 잘 되겠니? 오 차장님 진짜 잘 거니?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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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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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할까? 일단 자세를 한번 보여주세요. 어, 태균이 형 지금... 어, 뭐야? 어! 어, 뭐야? 어! 어, 일단 분위기 좋은데 니콘씨,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? 아아... 조만하고 싶네요. 자,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지금 1등 몇 초죠? 19.8. 자, 19.8. 자, 가셨습니다. 자, 가셨습니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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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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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야, 장난 아닌데 얘네들 무슨... 오우! 야, 장난 아닌데 얘네들 무슨... 오우! 피면서 와야 돼! 피면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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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오우! 자, 일어나야 돼! 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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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초 3마! 18초 3마! 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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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준수 형이 되게 아쉬웠나봐요. 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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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서 저희가 18초 몇초 5번을 치밀어요. 하야! 리쿨 하트 태계원 팀이, 하야! 하야...이겠습니다. 조슈씨! 조슈씨 일주체로 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직도 좋죠. 아쉬워요. 저는 정말 이길 수 있다. 한번 더 이길 수 있지 당연히. 한번 더! 한번 더! 네.. 이왕 하는거? 네... 한번 불러주는 주스 파트 정신빠지도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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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봐봐 누가 정상으로 생각해 이 사람을 나야 중상하니까 왜 중상적이야 자 하나 둘 셋 중상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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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UN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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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드 blah AAAAAAAA ro 있다 하하하 contains 왜 onto 그러 Yes 와! 미션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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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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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... 야 이거 진짜 MC 못놈다니까. 아, 시켜드립니다 27초였어요. 이스틴 초프였어? 네 이스틴 초프였어? 두피엠 이러고 논다 네 두피엠 이러고 논다 예 그래서 입을 같이 껴안고 뒹굴뒹굴해서 콧바람으로 초프 끼기 게임은 니쿤하트 태기현 팀이 이겼습니다 별로 잘 이용하지 않네요 정말 무슨 남는 거 없네요 남는 거 없죠 두피엠을 쭉 해서 이렇게 하고 논다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? 두피엠 쇼! 이러고 논다 잠시 후 두피엠 서로의 마음을 읽어라 내가 텔레파시 좋아할게 이불 속에서 은밀하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육즙생 두피엠의 마음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어? 선생님! 어... 어머! 박선생? 어머어머! 여름보다 더운 날에 하이스티드 시여 줄까? 넌 참 나빠 찌뿌듯한 기분일랑 씻어버리자 깨끗한 느낌 하이트 크루즈 스타일과 퍼포먼스의 균형을 바로잡다 퍼펙트 밸런스 크루즈 흉진식품 빠빠밤 이 세상 가장 사랑하고픈 커피 타일&테이스트 진료드 어퍼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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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2PM이 자기전에 2PM쇼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2PM의 팀업 이신점 점심 야 점심 먹자 시작! 우리 2PM의 팀워 이심전심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이심전심 쿨이 형이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삼겹살 먹으려고